자신의 프리미어리그 10번째 시즌 개막을 앞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새롭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팀의 후배가 될 양민혁 선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네요. 개막 나흘을 앞두고 공개된 프리미어리그 공식 영상에 비중 있게 등장한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앞두고 목표는 이번에도 다를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팀에 합류할 후배 양민혁에게 냉정한 조언을 잊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도 손의 아들로 불리는 후배와 선의의 경쟁도 예고했습니다. 이미 프리시즌에서 3골을 터뜨리며 예열을 마친 손흥민은 오는 20일 승격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